1층 기어 카플링 안녕하세요. 저는 1층 기어 카플링에 10년 근무 중인 이효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1층 카플링은 카플링 뿐만이 아니라 매치 기어, 외치 기어, 각종 헤리칼 기어라던가 동력 전달용 부품들을 제작하고 있으면서 매치는 2000파이, 외치는 2300파이 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헤리칼이랑 스프라인 연결해서 한쪽이 돌면 같이 돌아주는 그런 거고요. 이것도 같은 걸로 이렇게 헤리칼, 수직으로 동력을 전달해줘요. 그 다음에 스프라인 있고, 이렇게 카플링 쪽 있고 이거는 디스크 카플링이고요. 이쪽은 기어 카플링이고요. 이렇게 인과공이랑 카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